한돈 LA 돼지갈비 2인분에 9,900원 명절 음식 중에 제일 먼저 없어지는게 LA갈비인데 아이들도 시부모님도 한입 드시고는 엄지척 하시네요 추석 앞두고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돼지갈비 2인분에 9,900원이라니 시장보다도 싸고 가격 부담도 적어서 참 좋더라구요 3,000원만 더하면 소갈비로 1.5인분 친정부모님한테는 소갈비로 보내드렸어요 이 영상에서만 만원대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프로필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